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일요일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매일경제 고득환 기자께서 셀트리온 위기의 셀트리온 이라고 지금 기사를 어제 10월 13일 22시 21분 59초 어제 밤 10시 21분 59초 내놓은 거죠 머크 업친데 화이자 덮쳤다 위기의 셀트리온 아주 내용이 자극적입니다 걱정 안 해주셔도 되는데 매일경제 한국경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급하신가? 국내 대표 바이오주 셀트리온의 추락이 계속되고 있다 음 추락하는 거 기분 좋은가 보죠 날심차게 내놓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황채초로제 렉킬로나가 유럽에서 사실상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도 주가는 무덤됨했다 여기 지금 사실상 승인을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잘 알잖아요 어제 토요일날 EMA CHNP 승인공고를 내리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승인을 난 것을 고기자께서도 아실텐데 내용은 일부러 사실상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도 주가는 무덤됨다 금요일날 기준으로 팩트를 썼습니다 이거는 하루 지난 어제 밤 10시 넘어서 기사를 출고하면서 승인을 받은 걸 몰랐다 그러면 기자로서의 팩트체크로는 0점입니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악의적으로 기사를 썼다 그거는 더 기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경구용 치료제를 내놓으면서 렉킬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줄어들려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것들은 아마 공매도세력이 그렇게 쓰라고 알려준 것 같아요 그죠? 13일 증거가회사에 따르면 셀트로는 주가는 지난 9월 말 25만 9천 5백원에서 이달 12일 21만 3천 5백원까지 17.7% 하락했다 셀트로는 시가총액도 35조에서 29조로 6조 이상 급감했다 10일 셀트로는 카카오뱅크에 밀려 시총 11위가 한계단 내려왔다 셀트로는 지난 28년 삼성전자와 SK하이넥스에 이어 시총 3위까지 올랐고 지난해 3월도 시총 4위를 찍기도 했다 그때 참 기분 좋았는데요 그죠? 특히 12일 하루 동안의 주가 흐름은 주주들 입장에서 매우 뼈아프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렉킬로나의 유럽의약품청 승인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밤 유럽의약품청 산하약물사용자문위원회에 렉킬로나에 대한 승인 권고 의견을 냈다 CHNP의 승인 권고는 사실상 유럽의약품 승인을 의미한다 이 소식에 12월 셀트로는 주간 10% 가까이 급등 출발했지만 상승 부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0.47%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가 1.5% 급등하고 929개의 거래 종목 가운데 82.3%는 765개 종목이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렉킬로나의 유럽 승인 수식이 셀트로는 주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 음... 요거를 지금 강조하고 싶은가 봐요 렉킬로나의 유럽 승인 수식이 셀트로는 주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지금 사실은 사실관계의 전후가 지금 틀렸습니다 고 기자님 우리가 승인 권고를 받은 날 금요일 날 갭상승에서 출발을 했는데 음... 공매도 때문에 그 갭상승 출발한 9% 이상에서 출발한 것을 다 반납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어제 토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승인이 정식 승인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약간 틀어서 누구의 사주에 의해서 그건 저도 공식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 기자께서 이렇게 쓰고 싶어서 썼을까요? 음... 뭔가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게 있겠죠 셀트로는 동생격인 셀트로는 헬스케어와 셀트로는 제약도 셀트로는과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 셀트로는 헬스케어는 개량 직후 15%까지 급등하다 0.23% 하락으로 마감했다 셀트로는 제약 역시 14.94%였던 상승폭이 1.5%까지 상태로 거래를 마쳤다 셀트로는 헬스케어는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도 위태롭다 시청 2위인 에코프로비엠 시가 총액 각각 13조 12조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그대로 있다고 가정하면 셀트로는 헬스케어 주가는 6.9% 하락하면 코스닥 시총 1위가 뒤바뀐다 이 가정을 하는 걸 보세요 셀트로는 헬스케어가 6.9% 하락한다고 가정을 써 왜? 승인 나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누가? 공매도가 그래서 누구한테 사주를 했어? 뭐 저는 이 기사를 쓴 사람이 뭔가 좀 공매도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상식적인 생각 왜? 저는 셀트로는 주주이기 때문에요 막내 동생 격인 셀트로는 제약 역시 9월 말 시총 5위에서 현재 7위로 한 달 새 두 단계나 밀린 상황이다 다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해서 우리 참 셀트로는 그룹주도 잘 될 것 같아요 머크 화이자 코로나 알약의 레키로나 기대감 뚝 본업도 부진 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나요? 아 이 고기자도 우리 코로나 알약 나오면 혹시 주변에 고기자 주변에 코로나 걸린 환자가 있으면 꼭 알약을 정중 질병청장한테 얘기를 해서 챙겨 드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문제는 레키로나뿐만 아니라 본업인 바이오 시뮬러 사업 자체가 부진하다 레키로나의 유럽 승인이 임박했다는 소익이 전해진 지난 10일 셀트로는 주가는 4% 상승했지만 3분기 시중에 나오자 다음 날인 11일 주가 다시 하락하기도 했다 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고기자 증권가에서는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본업을 소홀히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 분석 안 하셔도 됩니다 증권가 증권가? 분석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셀트리온은 당신네들이 아무리 걱정 염려해줘도 결국에는 다 그게 좋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병화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 허가 생산 집중하면서 셀트리온의 단기 펀더멘트에 약화됐다라며 생산 여력이 부족해 외부 CMO 물량을 늘렸고 그룹의 역량이 이 부분에 집중되면서 본업인 바이오시뮬러 사업의 성장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이 기자가 한병화 유진투자증권에 아주 셀트리온의 안 좋게 평가한 부분만 가지고 온 겁니다 고득관 매경닷컴기자 제가 이름 한번 외워놓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뉴스는 그냥 제 동성애에서만 흘려듣고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일요일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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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